연꽃 이문조 연꽃은 연꽃과의 단연생 수초입니다. 연못도 늪지에서 자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배합니다. 꽃은 7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에 핍니다. 인도 중국 일본 시베리아에도 분포합니다. 연꽃은 불교와 연관이 깊고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생명력이 뛰어난 꽃입니다. 아름다운 연꽃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연껏 감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